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지파에서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지파에서는 수활의 아들 느단엘이요. 스블론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야비요. 요셉의 사손들 중 에브라임지파에서는 안미우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모네세지파에서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지파에서는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지파에서는 안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파기엘이요. 갓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납달리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종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딸 첫째 날에 온 회종을 모으니 그들의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개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9천 3백 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갓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천 6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7만 4천 6백 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스블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스블론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7천 4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백 명이었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문하세 집화에서 개수된 자는 3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베냐민 집화에서 개수된 자는 3만 5천 4백 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단 집화에서 개수된 자는 6만 2천 7백 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아셀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1,500명이었다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납달리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3,400명이었다라 이 개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개수하였다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개수되었으니 개수된 자의 총견은 60만 3,500명이었다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왓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질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왓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 목사님이 제게 그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게 바로 한 20년이 넘 20년이 된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러면 딱 뒤에 화면에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보여드리면 안 되는 사진이에요 소위 제 흑역사와 같은 그런 사진인데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 싶어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다시 돌아가도 만약에 진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없지만 그렇게 한다라도 또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지우고 싶은 흑역사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는 분들이 아마 다들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구약 중에 모세오경이라는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모세오경 중에 모세오경 다섯 건 중에 한 권을 없앨 수 있다면 없앨 수 있다면은 뭘 없애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딱 할 때 떠오르는 게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는 이 민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이것도 흑역사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이 민숙이라는 책입니다 결국 끝없는 불순종 끝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중에 남자 어른들 중에 딱 두 명만 우리가 오늘 센 숫자 60만이 넘는 숫자 중에 딱 두 명만 가난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덕에 민숙의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민숙의 배경은요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죠 이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딸 첫째 날에 여왁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지니 이제 가난을 땅에서 본격적인 출정 준비를 하는 거죠 왜 출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가난 땅이 뭔가 숨겨져 있어가지고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비밀을 따라서 열쇠를 따라 딱 갔더니 아무도 없는 곳에 안개가 다 걷어지면서 아무도 없는 이제 낙원이 등장하는 그런 무주공산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숫자를 몇 가지 세보셨어요 혹시?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는 분들 다 세도 사실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천 넘어가는 숫자도 사실 우리가 세볼 일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마다 숫자 단위가 어때요? 다 만 단위예요 만 단위로 거의 5만 명에 육박하는 남자 수를 이제 다 지파별로 셌거든요 그 수를 셌는데 총수가 얼마래요?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그 수를 세는 건데 그 수를 세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전쟁에 차출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영화에서 전쟁에 차출된다 이러면 어떤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막 울면서 이제 어떡하니 어떡하니 하나밖에 없는 자식 데려가면 어떡하라고 이러면서 난리가 날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면을 상상하는데 아마 그 반대의 장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세 이상에 못 들어가는 애들이 오히려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네,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 절대 그럴 리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상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상상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말씀을 했는데 딱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투입되는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그 약속 안에 내가 있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가는 분이세요 그 사실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죠 우리를 향한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제게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진짜 소위 되는 일이 없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나 싶을 정도로 되게 어려웠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어느 날 혼자 밤에 본당에, 불 꺼진 본당에 갔어요 불 꺼진 본당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혼자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그때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오르게 하신 그 말씀의 장면이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의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곱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몇 명인지 기억하세요? 70명이었어요 70명이 몇 명이 됐다고요? 60만이 넘는 사람 남자 어른만 60만이 넘는 신학사들 추정하게 200만이 넘는 인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제 마음에 70명이 60만이 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잘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그때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 보는데 그럼 나는 진짜 70명이 60만이 되는 성장이 나에게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솔직하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의 설교보다 70만이 60만이 되면 진짜 몇백배나 그 이상으로 잘해야 될 텐데 사실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저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엄청난 뭔가 이렇게 잘해지는 사역의 역량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기도를 하면 제 기도의 레파토리는 뭐였냐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요 사역자지만 제가 전도사고 목사로 이렇게 쭉 목회를 해왔지만 저 자신을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 자신이 때때로 아주 자주 참 더럽고 추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은 어떻게 나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기도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제발 나를 좀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한목자교회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제 삶에 행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눈이 뜨인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께서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이루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때요 대부분은 은혜를 받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네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사역하기 전에는 저분은 맨날 저렇게 똑같은 소리만 하시나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하게 달라졌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제 안에 그 동행에 대해서 진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의 동행이 내게 실제가 되면 좋겠다 정말 내가 주님과 평생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분명해졌어요 70명이 60만이 된다라는 것에 비할 바 되지 못하는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눈이 띄인다는 게 정말 70만이 60만이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구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크든 작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새벽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에서 새벽 기도를 들이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분명히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또한 그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붙들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요 개수하지 않은 유일한 지파 이 레이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레이 지파는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수에 포함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성막을 운반하고 또 세우고 관리하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51절과 53절에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이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이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이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선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이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진이라 하셨습니다 레이인들의 이제 직무가 주요 직무가 성막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성막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했어요 무엇으로부터요?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 뭐에 대한 진노일까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역할을 레이인들이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 없이 성막에 왔다가 회막에 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을 막고 싶으셨던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영원히 거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 한 번의 성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그냥 딱 이루어졌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70명에 60만이 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레이인들을 구별하여서 그돌라하여금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감당케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후대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 영원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 사명을 레이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서두에 제가 민숙이가 이스라엘의 흑역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흑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이게 흑역사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흑역사를, 인간의 흑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꿔 가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어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있어요 특히나 믿음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런 흑역사들이 누구나 가 있습니다 지어버리고 싶고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그 흑역사라 할 수 있는 그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역사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영원히 그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그 흑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로 바꾸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셀 수 있는 놀라운 도구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동행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수해보라고 하셨어요 수를 세워보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약속의 성취를 세워보아라 너희가 나의 약속과 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눈으로 세워보아라 이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허락하신 게 바로 예수동행일기입니다 예수동행일기를 쓰다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제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약속 중에 하나가 첫째 아이입니다 결혼하고서 몇 년 동안 아기가 생기질 않았어요 병원을 가도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나 저나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언젠가는 생기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주변에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저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이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생기진 않아요 그게 시간이 계속돼서 결국에 산부인과에서 이제 난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 과정이 사실 진짜 쉽지 않았어요 특히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마음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남들은 원치 않아도 생기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원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지 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려웠는데 특히나 마음이 어려웠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른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감사합니다 허투루는 이래야죠 아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께 아니 이렇게 기도는 해 주시면서 왜 안 주세요? 이런 원망이 드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많이 해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더 이상은 이제 그냥 이런 노력은 하지 않아야겠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맡겨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전에 왜 안 생겼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갑작스럽게 아이가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의 태명을 이렇게 지었어요 약속이 약속이라는 태명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부르지 않는 이름이죠 그런데 동행일기를 쓰면서 아이 생일이 되면요 꼭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일기에 꼭 쓰게 됩니다 제가 썼던 일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2020년 6월 30일기입니다 오늘은 아진이 생일입니다 임신이 안 되어 고생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너무 귀한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였습니다 아진이의 태명이 약속이 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새기게 됩니다 이 아이가 주님과의 동행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2021년 6월 30일에도 이런 내용을 썼어요 오늘은 아진이 생일이어서 온 가족이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약속으로 주신 아이가 아진입니다 그래서 태명도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진이가 자라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약속의 이루심을 경험하며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일기는 어땠을까요?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썼어요 아마 제가 예수동행일기를 쓰는 이상 매년 이날에는 이 내용을 쓰게 될 것 같아요 오래전 일어난 일 중에 하나이지만 그 예수동행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에 대해서 매번 생각하고 새기고 또 새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런 좀 쓴뿌리가 있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내 삶을 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 걸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고 내게 분명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왜 내게는 아직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또 너무 삶이 힘들어서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힘조차 없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 여름에 에노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미 이루신 약속 또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 가신 약속을 날마다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를 세워보아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신 그 약속의 수를 날마다 예수 동행일 가운데 헤아려 보시고 그 약속 안에서 풍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2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종 강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지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히 그 약속 안에 거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거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동행일기라는 귀한 도구를 허락해 주셨고요 또 이 여름에 애녹 프로젝트들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애녹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우리가 날마다 쓰는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또 세워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동행일기와 애녹 프로젝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약속을 날마다 세워보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영원한 약속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를 세워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 중에 있었을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루신 그 약속 우리에게 행하실 그 약속 우리에게 이루실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세워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동행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동행일기를 쓰며 또한 애녹 프로젝트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신 그 약속을 세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를 세워보는 주님의 약속을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오늘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동행일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의 순간상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을 세워보고 또한 그것을 헤아려 보길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의 약속을 더욱더 누리게 하시고 풍성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그 약속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약속 가운데 그 좌절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한 그 약속을 세워보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진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46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좌절해 있는 분들 또한 그 약속을 붙들기 어려울 만큼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이 그런 당사자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 주변에 눈이 가려져 있는 분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눈이 가려져 있는 분들이 생각나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이 성경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이루셨고요 또한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약속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루셨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약속들 또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들도 있을 텐데 그 약속 또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한절히 기도하게 했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놀라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좌절감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눈이 가려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풀어 주십시오 그 마음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풀어 주십시오 그 주님 우리에게 이루실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약속에 대해서 상실감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이미 이루신 약속을 더욱더 세워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께서 죽기까지 복정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만물의 짓궁이보다 더 더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이 놀라운 약속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하나님 한분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이 이루실 일들을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요 주님